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한우 등심과 키조개 관자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금 1-2스푼 소금 1스푼 소금 1스푼 롯이웨다 롯이웨 아필이 바다로 참고 롯이웨이 наруж신데요 뒤집어주면 솔직히 생각의 그치ają 좀 살or에 들어요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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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새로년에 많이 먹었네요 조금 만족하구요 중에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서로가 쫓아가는건 치즈가 오지 마시오 치즈는 마시오 치즈는 매콤하지만 치즈는 매콤하지만 치즈가 어딨는데 치즈가 조금 닦아 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잘 먹어서 쫄깃 Behavior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삼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ב 플래시 무울에75m 음료라 참기름 고기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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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유롭게 음료는 뇌 ships 박진주 전복의 과정 매운 맛은 단순한 매운 맛입니다. 아이스크림 마지막으로 도전점에서 도전 그리고 달콤한 공통 오늘은 진짜 신선한 한우 등신과 키조개 간자를 먹어봤는데요 두 개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에 레드와인까지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한 먹방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